벤츠 AMG GT 43 모델이 입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광 모델이에요 만약에 이 차량에 유광 필름을 시공하게 되면 이 컬러에서 그대로 유광이 돼요 지금 컬러가 약간 진한 그레이 톤인데요 일반적인 PPF 필름을 시공하게 되면 유광 그레이 컬러가 되겠죠 그러면 반무광 차량의 반무광 PPF 시공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작업 스타트 하겠습니다 반무광 PPF 필름이 지금 본네트에 올려졌고요 필러 안쪽에 인스톨계를 충분히 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스톨계를 뿌리고요 양쪽에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안에 있는 인스톨계를 이제 스퀴즈를 이용해서 닦다먹기 하듯이 모아서 모아서 한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스퀴즈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깨끗하게 표면을 닦아서 혹시라도 안에 인스톨계를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사람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네트에 반무광 PPF 필름이 올려져 가지고요 깨끗하게 시공이 잘 되었고 안에 있는 인스톨계도 잘 빠졌어요 지금 반무광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이런 맛이 정말 좋습니다 필름의 끝부분 마감은 한 2mm에서 한 5mm 정도 여유를 주고 커팅한 다음에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시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끝부분에 인스톨계를 약간 미끌미끌거리거든요 미끄러운 끼를 헹궈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커팅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야 마무리할 때 필름이 안쪽으로 잘 붙어요 저희가 PPF 시공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나 두 명 또는 많게는 세 명 정도로 해서 거의 1대1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교육비도 최소한의 요금으로 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탈거를 어디어디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최소한의 탈거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탈거 없이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도어 캐치 안쪽에 도어 컷 부분도 마감이 정말 쉬워요 BMW하고 다르게 마감이 굉장히 쉽습니다 헤드라이트의 안쪽 눈꼽 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깊어요 안쪽이 그래서 필름이 한 살로 시공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과 아래쪽 나눠가지고 시공을 하는데요 너무 어거지로 필름을 막 말아 넣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필름이 뜰 수가 있어요 털어내야 될 부분은 또 털어내고 넣어질 부분은 또 확실하게 넣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무강 PPF에도 장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시공할 수 있을 만큼 필름 시공성이 어마어마하게 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편해요 진짜로 그냥 엄청 일반 투명한 필름은 조금만 시공 잘못해도 티가 많이 나거든요 얘는 티가 정말 안 나고 딱 뛰잖아요 잘 떨어져요 바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밉니다 자욱이 안 나요 누구나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이 해도 퀄리티가 정말 좋은 필름이 무광 PPF 필름입니다 원래 무광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필름이기도 하고 검은색 일반적인 유광 차량인데 거기에 이 필름을 시공하면 반무강 블랙이 되고 PPF 본연의 맥력과 랩핑을 한 효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작업이에요 이게 PPF 혹시 시공점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반무강 PPF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지금 다 시공이 된 거예요 앞범퍼 본네트 펜더 여기 루프는 시공이 지금 안 된 부분이에요 진짜 그냥 똑같아요 루프는 안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지금 시공이 안 된 부분이고 여기는 시공이 된 부분인데 정말 티가 안 나죠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유통하고 있는 반무강 PPF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테스트를 해서 1년 동안에 이만큼의 변화가 있다 이만큼의 변화가 없다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정말 내구성이 좋은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물건을 컨택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도 거의 1년간 테스트를 하고 나서 유통하고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필름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름을 좀 만져보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필름이 좋다 보니까 작업을 누구나 쉽게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반무강 PPF가 유강 PPF와 다른 점은 갈수록 안 돼요 반무강 PPF를 좀 편하게 관리하실 분들은 전체 시공한 다음에 PPF 전용 코팅제를 시공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판판하지가 않고 살짝 둥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모양이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가운데 기준으로 살짝 이쪽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팽팽하게 놓고 잡아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쪽 방향으로 당겨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필름이 알아서 가운데가 말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때 이 기술을 쓰시면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원래 반무강 차량이라 포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시공을 한 흔적이 없어요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순정 상태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질감 없는 완전 순정 같은 그런 PPF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가격 정보라든지 필름에 대한 정보들 시공점들 저희 홈페이지 안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지도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참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16882526입니다 문의 상담 예약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도장면을 보호하는 PPF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AMG 시차 3 모델 반무강 PPF 자체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ells people in groups Hess mont라든지 필름 폭발 aquela 그런 다이들 situación 이게 alarm nt belly 아멘